벗어버려 어 어 어 어 쿠쿠 쿠쿠 하세요 쿠쿠 아 아 아 여러분 됐나요? 안녕 너무 작나요? 아 셋 좀 큰가? 아 여러분 야방 가자고 하는데 나 오늘 야방 콘텐츠를 안 잤어 나는 여러분들이 그럴 때마다 멘탈 터져요 그러지마 나 열심히 준비했었는데 몰라 잠시만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자기들아 기다려봐 자 잘 봐 얼굴 여기서 개빵빵 왕빵처럼 나오지? 잠깐만 좀 좀 들빵떡처럼 나오지 않아요? 저 그래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맞춰볼 테니까 사랑해 여자 여자한 의상 입어달라고요? 몇 번 입었는데 솔직히 캔방 하면 야방 하려고 하면서 여자 여자한 거 입으면 너는? 너 야방할 때 어떡해? 자기들이 맨날 캔방 먹히면 야방 나가자 야방 나가자 하면서 야방 나가자 너 어떻게 하는 거야? 어이가 없어요 아니요 개미는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네 빙글빙글 돌아가는 짱구의 하루 짱구는 정말 못말려 짱구야! 멘탈 바사삭 했는데 멘탈은 또 쉽게 채워져요 내가 내가 멘탈 바사삭 해도 또 멘탈이 쉽게 돼 자 님들 님들이 원하는데 말해봐 오늘 휴대폰 없으니까 나 님들이 하라는 대로 아바타! 오늘 아바타! 아바타닷을 재밌겠다 영월에서 우선은 갈 곳 하고 그리고 먹을 거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카페 가라 하면 카페 갈게요 영월 안에서만 말해주세요 알겠지? 이거 어때요? 이거 써볼까요? 다이어트 좀 해 그만 먹고 너나 해 너나 해 너나 해 아 660 몇 점 언니 달려! 아아 아아 너무 맑네 감자 토스트 먹을까? 감자 토스트 먹을까? 아아 과장님 저 칠리에 김하경님이 별풍선 5개를 선물했습니다 토스트 먹을 바에 뜨끈한 국밥 한 그릇 먹어야지 아아아 나 맨날 이거 사갈 때 안 바꿨어 사과 셀프 미담 별로라고요? 아아 저 셀프 미담 한 번 하자면 아빠가 집 너무 불편하다 해서 내부를 다 뜯어 고쳤고요 작년 어버이날에 아빠 용돈 100만원 들었고요 아빠 생일에도 100만원 들었고요 아우 셀프 미담 하나씩 이렇게 풀어볼게요 여러분 아 그리고 알바에서 아빠 TV도 사 유림전 등전 아아 아아 한 번 가볼게 누나의 핸들링을 한 번 봐 오늘도 안전운전 하십시오 보지마 내 자리야 나의 폭풍 전진을 보라고 제천 사는데 영월 가면 볼 수 있나요? 제가요? 개인적으로요? 직접요? 둘만요? 니마 니마 뭐 하세요? 서러스 뭐 하셔? 내 방에도 여자팬 많아졌으면 좋겠다 재밌을 거 같애 언니 덜렁덜렁 사랑해요 덜렁덜렁 헤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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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여자팬 있어 운전만 한다고 뭐라 하지마 나도 운전하기 싫어 미안해 나도 운전 그만하는 게 소원이야 아 남모르기니 소리 오랜만에 웅장하게 느껴본다 으드 워아아아아 얘들아 님들아 뭐 하세요? 이 오르막길 뭐야 남모르기니 소리 제대로 들려드릴게요 나는 오빠 싫어 오빠라고 못해 오빠라는 소리 하면 소름돋아 없다? 못하겠다 도착 도착했다 주차 요금 도네 아 이거합시다 이거 합시다. 올라가시는 거예요? 네. 먹먹 드세요. 나부터 먹으러 가자. 네, 감사합니다. 군밤, 군밤! 여러분, 할 말이 있어요. 먹고 갈까? 맛있어. 목맨다. 이거 칠리새우에 감자 추가. 담배는 제가 함께 먹는 토스트. 정말 맛있군. 후경 구역에만 의자를 만들어놨냐? 그쵸, 님들? 오늘 진짜 조심하네, 밖에 나와서. 계속 차만 보니까 미안해서. 너무 드라우니까, 잠깐만. 더 잘 보여요? 혹시 라이터? 있어요? 담배는 있는데 없어? 라이터가 웨렐로? 여기가 흡연구역이야. 혹시 라이터? 미끄러운 주인. 나는 오늘 쓰레빨 신고 왔다. 죽겠다. 죽겠다. 어, 벌써 지쳤어. 얘들아. 이거 한 번 하고 가야 되지 않겠어? 내가 지은게. 어? 내가 다 세우면 빌어? 아이씨. 잘 됐어. 저도 빌게요. 여러분도 비세요. 우선은 저 욕심부리겠습니다. 하느님 모두 다 잘 돼서. 메이저, 비제이, 유튜브도 성장 많이 하게 해주시고요. 그리고 저 좋아하시는 분들. 모든 분들 좋은 일만 되게 해주십시오. 그리고 우리 가족 돈 많이 벌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이해장, 하늘이도. 근데 이제 다 도착했어, 봐봐라. 뭐야, 왜 다 커플이야. 이해장, 하늘이도. 이해장, 하늘이도. 이게 무슨. 나만 혼자. 자, 따라란. 아니야, 나 900명이랑 함께해. 야, 다. 너무 힘들었다. 여러분, 여기예요. 영월 한반도 지향이에요. 얼어쌤 비자가. 여기예요. 한반도 지향이 여기야. 한반도 지향이 여기야. 야호 크게 외치면 뺄게요. 야호. 야호. 저기 가면 나 혼자 벗어. 마스크 벗을 수 있으니까 저기에서 한번 보여줄게. 저기가 사진 촬영하는 곳이랴. 나랑 한반도 지향. 나랑 한반도 지향. 예. 치즈. 됐어요? 못생겼지만 귀여워요. 님도 못생겼지만 짜증나요. 진짜. 님, 혹시 배달되나요? 올 때 아이스 아메리카노. 궁금하신가 본데? 뒤돌아서 쳐다보시는 거 보니까 무슨 방송하는지 궁금하셨나 보군. 너무 힘드니까. 벗어버려. 저기 혹시 사진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, 안녕. 머리 묶을까요? 너무 그지같죠? 아니요. 잠시만요. 오늘 안경 썼는데 괜찮나요? 네. 눈 감았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가. 와우. 예. 젊다. 하지만 여기서 뭘 하면 안 된다. 여자친구분이랑 같이 왔다. 야, 아니 여자친구분이랑 있는데 왜 오셨어요? 대체. 내가 여자친구면 가만히 냅두지 않았을 거야. 혹시 방금 남성분 몇 살이신지? 저도 소개를 친구들 중에. 저도 소개를 친구들 중에. 저 땀나죠. 지금 죽을 것 같아요.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. 여러분, 여러분, 여러분. 오늘 여기서 방송하겠습니다.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내일은 뭐 할지 고민해보겠습니다. 자, 해보자. 하나, 둘, 셋, 형. 사랑해. 저 구독도 했어요. 감사합니다. 구독 소문 많이 내주세요. 감스틸만두님 영상 나온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